타트 체리 효과가 없다고 시각차에서 발표했죠? 병원의사에게 약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올해 6월에 크릴 오일이 시각차한테 두드려 맞고 시장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작년 가을에 이미 크릴 오일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려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이 검토가 되었죠 식품업계의 유행은 항상 그래왔어요 특히 홈쇼핑과 쇼닥터분들이 출연하는 건강 예능이나 건강 다큐 프로그램들이 그런 유행을 선도하죠 물론 그 뒤에는 저희 업계의 큰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어느 업계든 그 업계를 이끌어가는 빅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크릴 오일의 바톤을 이어받은 아이템 발굴에 여러 가지가 검토되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었던 두 가지가 바로 아르간 오일과 타트 체리였어요 사실 올해 3, 4월 달만 해도 아르간 오일이 이겼다 타트 체리는 반응이 별로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2020년 9월 현재 타트 체리가 크릴 오일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뒤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타트 체리의 마케팅이 좀 더 잘 먹힌 것이죠 마케팅이 그만큼 굉장히 과했겠죠 그래서인지 시각처에서 얼마 전에 타트 체리 제품을 조사해서 허위 과정 광고 138건을 적발했습니다 보통 시각처가 이렇게 유행 초기에 조사 잘 안 하거든요 1년 정도 지켜보다가 1년 동안 업체들 돈 벌 만큼 다 벌면 그때서야 행동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타트 체리 마케팅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타트 체리의 부풀려진 마케팅 그리고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트 체리의 부풀려진 마케팅 그게 4가지가 있죠 수면유도, 통증 완화, 다이어트, 뇌건강 먼저 수면 마케팅은 타트 체리를 먹으면 불면증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잔다고 하고요 통증 마케팅은 타트 체리를 먹으면 요산 수치가 내려가서 통풍이 낫고 염증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 수면과 통증 마케팅이 타트 체리에서 핵심이죠 그동안에 유행했던 식품들에서 수면과 통증을 건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 두 가지를 건드려서 시각처가 평소와는 다르게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이어트 마케팅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꼴불교 마케팅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뭐만 하면 전부 다이어트랑 엮어버리죠 어쩜 그렇게 다이어트에 좋은 것들이 많은지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뇌건강 마케팅 이것도 단골이죠 크리로일 때도 속으셨으면서 또 속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허위 과대 광고인 것 아시면서 구매하시는 거죠? 4가지 모두 허위 과정 광고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자세히 다룰 만한 가치도 없는데요 4가지 중에 수면 마케팅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즘 수면 관련된 제품들 유행이죠 타트체리는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수면 관련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태추출물, 미강주정추출물이 시각처로부터 수면 관련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들이죠 저는 제대로 된 제품을 골라서 꾸준히 섭취한다는 가정하에 건강기능식품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에서 절대로 권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이랑 키성장 이것인데요 시각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수면 제품들이 수면의 질을 단편적으로는 개선시킬 수 있겠죠 수면의 질을 체크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불면증이 없어지거나 엄청난 꿀잠을 자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판매업체들은 이것만 먹으면 세상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런 업체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수면기능성 제품들도 못 믿을 판인데 일반 식품인 타트체리가 수면에 도움을 줄리는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타트체리 판매업체들에서는 타트체리는 밤에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꿀잠을 자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그 회사 제품 보고 있는데요 멜라토닌이 얼마나 들어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업체가 99.9%일 겁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들어있다고 광고하지만 멜라토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검사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검사를 안 할까요? 해봐야 멜라토닌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딱 한 군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파는 타트체리 제품 속에 멜라토닌 함량을 검사하고 그 수치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 제품에 멜라토닌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타트체리 주스 1리터당 38,000 나노그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와 많이 들어있나 하실 수 있는데 나노그램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작냐면요 이걸 미리그램으로 환산하면 타트체리 주스 1리터당 0.038mg 들어있는 것인데 이건 들어있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 정도 멜라토닌 드셔봐야 수면에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해외 사이트들에서 찾아보면요 멜라토닌 전용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제품들 멜라토닌 함량을 보세요 함량이 낮은 건 하루 1mg 함량이 높은 건 하루 10mg의 멜라토닌을 제공합니다 이게 진짜죠 이래서 타트체리 주스 1리터에 멜라토닌이 0.038mg이면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타트체리를 먹고 잠이 잘 온다는 블로그나 SNS 후기들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트체리는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래도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고르는 법 4가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트체리 고르는 법 첫 번째 멜라토닌 함량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제품을 고르자 제가 앞서 멜라토닌 함량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타트체리 제품 드실 때 멜라토닌 함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멜라토닌 함량을 공개하는 제품을 고르라고 말씀드리냐면 함량이 매우 적어서 의미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이 과할 수는 있겠지만 제품을 막 만들지는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와 정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멜라토닌 함량을 공개하는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함량 공개하는 판매 업체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트체리 고르는 방법 두 번째 스위체리가 섞인 제품을 주의하자 이게 진짜 나쁜 업체들이죠 타트체리 제품 팔면서 타트체리와 스위체리를 섞어 파는 왜 이렇게 스위체리를 섞냐면요 기본적으로 타트체리의 맛이 단맛이 적고 신맛이 높아서 해요 뭐 맛을 위해 섞을 수는 있죠 대신에 섞었다고 써놔야죠 타트체리와 스위체리를 섞어 쓰면서 상세 페이지에는 타트체리에 대해서는 광고하는 이건 정말 양심불량 업체가 되겠습니다 타트체리 고르는 방법 세 번째 정제수보다는 설탕을 찾아보자 시서스나 모링가 제품들은요 조금만 찾아봐도 단순히 건조해서 분쇄한 일반 분말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추출 분말 제품들도 많고요 그런데 타트체리 제품들 보시면 유난히 주스 제품들이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리류드는요 당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인데요 타트체리에도 기본적으로 당분이 있어서 원물 자체를 분말화하거나 추출해서 분말화하는 것이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래서 주스 제품들이 많은 건데 타트체리 주스 제품들 보면 유난히 NFC 착즙 주스인 것을 강조하죠 물을 타지 않는 100% 착즙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정제수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려 하는데 저는 100% 착즙 착즙 플러스 정제수 농축액 플러스 정제수 이렇게 정제수가 들어있느냐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설탕이나 과당 포도당들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타트체리 자기 전에 먹으라 하죠 자기 전에 설탕 과당 포도당 들어있는 거 드시면 살집니다 정제수보다는 설탕을 확인하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타트체리 고르는 법 마지막 네 번째 몇 과는 의미가 없고 유기농은 한 번쯤 살펴보자 타트체리 제품들 보면 저희 제품 한 병에 타트체리가 400과가 사용되었어요 200과가 들어있어요 하죠 이건 사실 추출액이나 농축액일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100% 착즙 주스라면 몇 과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크기의 체리를 주로 사용했다면 체리를 많이 사용했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체리를 사용했다면 적게 사용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유기농 타트체리의 경우에는 가격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타트체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사실 저는 크릴 오일이나 타트체리처럼 유행하는 식품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판매하는 업체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해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장 상황 자체가 아쉽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똑똑한 소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호갱이 될 것인지는 결국 소비자분들 몫이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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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